반건조 오징어 게임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짠 짐을 여기다 몰아두고 텐트부터 쳤습니다 지금 땅이 좀 길어요 땅이 좀 어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땅이 좀 진흙 땅이라서 저희 텐트부터 넣고 좀 정리를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고 거의 다 마지막으로 다 세팅을 다 했고 지금 카메라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카메라를 가져오려고 지금 다시 또 집에 갔다 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님은 거의 농부 스타일로 이렇게 오늘 스타일 좋은데? 이게 지금 오늘 사온 옷이에요 지금 사온 옷에 거의 모자도 거의 농부 이거 박람회에서 사온 거 오빠? 아 그때 박람회에 산 거구나 사온 거 같아요 아 캠퍼 다됐네 오빠 여기다 이너 치면 저쪽에 쳐야지 아휴 그렇기면 안 해도 될 거야 여기 땅이 다 굳었어 응? 오빠 어떡해 오완 wheat 고춧가루 다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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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래 들어가가지고 좋네 가슬기 가슬기야 덥나요 지금 옷이 더워 옷이 더워 그럼 할 바지 이렇게 더운데 나는 반팔에다가 어? 반바지인데 지금 어? 그 두꺼운 옷을 이렇게 그러고 있으니 스님도 아니고 지금 어? 어서 어서 주인장으로 주인장 아버지? 온도해 계란 핫바 시스템 계란 2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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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러플 버섯을 훈연해서 그 향을 여기 소금에다가 같이 입혀가지고 오늘 뭐 호강하고 있습니다. 촬영 기사로만 띄우고 이거 한번 꺼내서 보여주면 안 될까요? 몇 cc? 오리떼짜리 오리떼? 오차 오차 cc 콩맥이 생긴다 첫 잔은 거품 첫 잔은 거품 이렇게 딱 놔두면 오 대박 이거 뭐야 잠깐만 지금 막 나오네 올라왔네 너 불렀니? 이거 좀 야한데 근데 지금 이렇게 생겼다 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이런 게 있구나 와 이거 좋아하겠다 계란만 넣고 소금 간만 살짝 해가지고 놔버리면 되니까 한번 빼고 빼고 거기 또 해서 아 그 밑에 자 이번에는 소세지를 하나 딱 꽂고 넣은 다음에 계란 넣고 소세지 넣었을때나 계란 하나씩 야 이거 대박이네 이거 올라오는 걸 찍어야 되는데 계란을 그렇게 너무 좋네 이거 꼬치 가져가요 어디 저기서 보이실거에요 꼬치를 꼬치 저거 토치 어디있어요 제가 할게요 또 올라온다 아 또 올라왔어 아 또 올라왔어 몰라 못봤어 야 이것도 언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올라왔거든요 이거 참 이거 요물이네 애들이 배고파서 고맙나봐 잘라주고 애들 상 어디 이거야 여기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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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마하게 흘리고 있어 맥주살이에요 대박 맞아 아 아 아 떼고 떼고 불러가야 너는 이빨 어디서 당기는데 이빨은 한 번 더 다르라 두개 어 물론 이빨은 바꾸자 음 으 으 으 그러면 그거 그대로 넣고 위에 수풍갖고 으 으 으 으 으 으 한 5분 정도 있으면 이게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는다는 느낌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쭉 오 맥미스타님 맥주 맥주 밑에 바지 가방 저기 놔줬어 응 그 안에 밑에 보면 바지 있어 어디에서 야 넘쳤어 아아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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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맥주 내맥주 아 내맥주 딱이야 딱이야 돌고 와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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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옛날 느낌 어색 보니야 보니야 너무 귀여워. 너네 강아지 엄청 좋아하네 이거 되게 깔끔하고 이 쌀 향 싹 올라오면서 머리 전혀 안 아프고 있어. 이거 머리 안 아프겠다. 너무 깔끔하네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까지! 장칼구구 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건조 오징어 게임에 함께 하시겠습니까.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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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만 같이 가겠습니다 부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공화꽃이 피었습니다 부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못 지겠어요 바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단별 사람 모양 열쇠꾸모 모양 아니에요?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아 조금 남아 있는데 보이지만 오 성공 다음 게임으로 이동 실패 이렇게 했어요 성공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자 게임을 계속 하고 싶으면 파란색 그만 게임을 하고 싶다 노란색 네 오케이 두 번 아 나는 아니요 한 명이라도 안 하게 했으니까 게임은 안 하는 걸로 게임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승자에게 젤리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이기지 않네요 축하드립니다 미천자부터 이제 네 와 이거 봐 와 저거를 다 주세요 그래서 이거 뾰리면서 이거 뾰리면서 또 뾰리면서 끄고 ? 이렇게 좀 더 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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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좀 더 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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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눈드러요 눈드러 바로 닦아줘요 편티라 지금 먹어 네 지금까지 반건조 오징어 캠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캠핑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